오우 와우 너 어디가? 화장실 좀 너 야 잡아 이 새끼 가려고 야 얘 가! 야 얘 100% 가! 야 얘 몰라 얘를? 얘 100% 가! 나 얼굴 봤어 지금 야 이 새끼! 놔줘! 닭을 달라. 닭이요. 닭을 달라. 어? 뭐야? 지역 맥주야 다? 와 여기 맛있겠다. 수제 맥주네. 네. 그걸 다 맛볼 수 있는 샘플러라고 있더라고요. 조금씩 나오니까 맛보시고 한번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좋아요. 서울인데 제주 한림에서 하나봐. 이거는 왜 그런 거지? 만드는 데가 거기 아니야? 아 저희가 이제 서울 생활 맥주를 만드는 양주장이 제주도에 위치한 제주맥주에서 만든 맥주입니다. 이름이 서울 맥주인데요? 첫 번째로 보이는 독도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한 잔당 마셔주시면 500원씩 저희가 정리드립니다. 아 독도 발전기금! 좋네요 생활 맥주. 맥주도 마시고 좋은 일도 하고 대한민국 땅인데 우리 땅이 우리 거야. 내 거야. 독도 형 거였어요? 내 거야 내 거야. 아 진짜로? 금강산부 19병 5종을 고를 수가 있나요? 아니 고를 수 있어요? 되게 웃긴데 소주 무료로 타드림. 쏘백은 어떻게 타주는 거예요? 조금씩 아니면 한 병을 다 줘요? 원하시는 대로 타드립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면 돼요. 무제한? 한 병 넣어주세요 그래도 넣어줘요? 네. 9대1도 가능합니다. 무제한? 네. 어유 뭐야? 여긴 완전 회식하기 최고네. 그러니까 이만큼 맥주 남기고 소주 이만큼 타달라고 하면 되겠네. 와 그거 대단한데? 이만큼 남기고 맥주 소주 이만큼 타달라고 하면 되겠네. 진짜 회장 회식매니아구나. 이게 아닐 것 같아. 아니 왜 맥주 남았잖아. 서운해. 이거 저 앵그리 워드가 매워요? 아 네 저희가 좀 매콤하게 염질을 해서 매운 거 잘 못 드신다고 드세요. 매운 거 좀 많이 못 먹어도 먹을 수 있어요. 저 앵그리 워드? 그래서 얘 부른 거야 얘 누가? 그래서 얘 닭구리 아니야 닭구리. 유형이 맞는데 맨날 이거 앵그리 버는 거예요. 힝! 힝! 반반 가능이 뭐죠? 저희가 이제 레드, 블랙, 크런치, 프라이드 이렇게 매종률로 아 여기서 한 거 낀 수 있다. 그러면 저 블랙하고 섞어주세요. 반반. 그러면 프라이즈 하나 블랙으로 반반해? 네 순살. 나는 레드하고 블랙, 윙봉, 붕방. 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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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한테 의지하네 이제. 노시안 없으니까. 아까 노시안이 있을 때도 그렇게 하지 그랬어. 새우네. 선생님 떡볶이는 안 드십니까? 나 떡볶이는 생활 떡볶이. 당매운 거. 너는? 야. 그럼 치킨 안 씹어? 아니 떡볶이도 다 하나 씹어. 치킨도 하나 씹어. 뭘 다. 난 부대 떡볶이. 사장님 저 골빗면 하나 주세요. 골빗면. 이따가 촉촉볶이. 촉촉볶이. 나는 감자튀김 시키려고 말하다. 스팸튀김은 뭐지? 그것도 궁금하지 않아? 궁금해. 확실히 돼지들은 다 생방이. 주문 20분 하셨어요. 평소에 맥주 많이 드시지 않아요? 아 난 맥주는 많이 한 거 같아요. 아 그래? 생활맥주만 먹어. 아 저 피피엘이 생활이네 생활이야 피피엘이. 뭐라고? 너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니 오줌도 제일 크다. 앞에 이름이 근데 다 써 있어요. 그래? 앞쪽에? 지점마다 맥주 라인업이다. 아 그렇구나. 가평. 생활 밀맥. 저기 왼쪽부터. 마지막에는 흑맥주. 흑맥주. 아 다 신경 써줬구나. 맥주 코스터도 하나씩. 네. 오 귀여워. 아 치킨이에요 이거? 네. 코스터가 뭐야? 저 그 맥주. 맥주 잔 받침대라고 생각해요. 아하. 그거 한글로 해주세요 잘 못 알아 드리니까. 어려운 거 해주는. 이렇게 먹는 거야? 오 이렇게 바르고 있어. 받침보네 받침보네. 아니 이거를 먹고 내려놓을 때 받치라고 내려놓을 때. 어 받침이긴 한데. 아니 좀 이렇게 하면 있어 보이잖아. 아 그럼. 유럽 사람들 같잖아. 유럽? 유럽어? 유럽이요? 음 맛있네. 이게 먹으면서 어디 건지 맞추는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럼 우리 한 모금씩 먹어보고 맞춰보게 하자. 근데 이거 안 돼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이게 색깔 보면 알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누벼리. 아 이거 하나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 아 왜 주면 돼. 웃겨요. 입도 못 찾아. 어 이거 그거예요. 가평. 가평이야? 네. 일단 딴 거 먹어봐. 어 이것도 가평인데? 어때요 가평은 무슨 맛이 있어? 그냥 깔끔해. 부드럽고 그냥 깔끔해요. 약간 이 가평이 빠지에 놀러 온 것 같은. 웨이크 모드 탈쇼. 그 청년한 느낌. 그 빠지에서 우리가 웨이크 타고 가는데 산 보면서 뚫리는 느낌. 그 약간. 가서 빵 뚫리는 느낌. 야 이건 다 맞추겠다. 아 진짜로? 다 맞추겠다고? 한번 해볼까요?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아 제가 쪽쪽 갈게요. 뭐야? 아니야 저쪽 거 너 팔 길잖아. 어우 좁아 지금. 비행기 이코노미 탄 거 같았지. 미안해. 아니 진짜 좁아. 자 선배 준비됐어요? 잠깐만. 먹는 거에서는 이제 실패하면 선배님은 이미지가 깎이니까. 먹 선생에 대한 거. 자존심 스카치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스카치?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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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바로? 태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냄새 맡기 있다고? 냄새 맡아도 모르잖아요. 맛으로 봐야지. 코끼리가 좀. 이거는 저 독도. 오케이. 하나 더 하나 더. 마지막. 마지막. 하나 더. 마지막. 하나 더. 좋아. 와. 진짜로. 다 맛있어 다 맛있어. 왜 자꾸 똑같은 거 줘요. 대박. 사격적인 나 получ ridiculous. 그럼 치킨 준비가 될 것 같네. 진짜 맛있겠다. 이건 생일떡볶이, 이건 부대 떡볶이. 어, 나 면이 그럼 두 개네, 나 면. 크리스타러셔도 될게요.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겠다. 아, 새우냄새가 확 올라가는데. 와, 진짜 잘 튀겼다, 지금. 이야, 맛있다. 부대 떡볶이. 와, 희간 좀 먹어봐라. 진짜 기가 막혀요, 면이. 이거 맛있어 보여요, 딱 봐도. 부대 떡볶이. 양념 진짜 맛있겠는데. 이거 약간 매콤하다. 염지가 진짜 매콤하게 되면 돼. 핫 크리스피라서 그런 거 아니야? 마늘 간장 맛있어. 생활맥주에서는 약간 과일향 맛이 나는데? 들어가는 재료 중에 호비라고 있었네요. 호비. 음, 맛있어. 아, 치킨 맛있네. 네? 내 거, 내 거. 오, 이거 뭐야? 어? 야, 스팸 튀김? 귀엽다. 어떠세요? 와, 골빈 면 미쳤다, 이게. 제가 오늘 면 좀 먹는다. 네, 아, 면 좋다. 사장님, 닭 배달해요? 네, 배달. 배달해요? 네. 맥주도 하고요? 네, 맥주도 하고요. 면을 되게 잘 삶았어, 면. 매워? 아니, 안 먹는다. 맥주도 하고요. 새콤달콤해. 소스가. 야. 스팸 혼내준다. 아, 이거 그동안 왜 안 튀겨 먹었지? 짖어 먹기만 했지, 이거. 먹어봐. 먹어봐. 맛있어. 저거 머리 좋다. 밤새 먹겠는데, 이거? 계속 먹는 거야. 맛있어. 사장님, 비빔면 추가요. 야, 이거 괜찮다. 여기다가 스팸. 야, 스팸에다가 튀긴 거니 뭐. 존맛이. 그리고 일단은 골뱅이가 안 아꼈어. 네? 골뱅이가 엄청 많아. 한 통 다, 한 통 다 넣었다고. 골뱅이가 많으니까. 담백함이 또 있어. 새우도 한 마리 드셔보세요. 아우. 이게 맛있네. 비빔면이요? 이건 뭐예요? 간장? 어, 치킨도 맛있어. 앵그리버드 블랙이 맛있다. 간장 맛나. 서비스를. 이건 뭐예요? 핫바다, 핫바. 새우바이요. 맛있겠다, 새우바. 오. 새우가 꽉 찼는데요? 아, 새우바. 이거는 밀키트룩 팔아서 집에서 전자레인 돌려먹어도 간신경으로 좋을 것 같은데. 와, 이거 새우가 몇 마리 그런 거예요? 와, 7마리가 들었어. 통통해, 팽팽해 완전. 와, 뭐. 운동부 첫 회야 생각나네. 먹으라고. 야. 저 눈물이 들어 물어가지고. 아니, 아니요. 저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아니요. 왜요? 야, 좋은데 왜 울어? 그건 뭐예요? 아, 나. 아... 태용이 형, 그거 들고 마시니까 좀 가을 수는 가을 나가려고. 어, 좀 이게 이거는 음미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 골 벽 있으니까 안 해가지고. 우우. 아, 이거 기쌓. 가만히 있거든. 후배들 지나면. 오, 후배들 지나면 뭐 조차 할 수 없어. 와, 이런 걸 보고 반하는 겁니다. 소주 타드려요? 네, 소주 한 번 타. 아니, 이게 타면 어떻게 되나? 흑맥주에도 타요, 원래? 네. 한 번 타볼까? 원하시는 비율 말씀해주시면. 어떤 비율이 제일 좋은 비율인가요? 8대2로 대부분은 나라지만 우정주 같은 거 드시는 분들은 이제 6대4. 야, 시간아 우리 우정주 한 번 가자. 8대2요. 우정주. 네, 우정주. 아, 잘생긴 점점. 야, 대균아. 야, 야. 아. 잘생김을 염려줘야지. 와, 설렘. 와, 내 스타일이다, 이거 진짜. 와, 재주 까맣고 더. 야, 희관이 일 안 해? 너는 가만히 보면 이게 문제야. 일을 안 해. 야, 네임 모델이 되는 길이야. 가자. 오, 좋다. 오, 들어간다. 목 봐. 페리칸이야, 페리칸. 페리칸. 와. 오, 와. 이야, 잘 먹는다. 다음은 뭐, 몇뒤 몇뒤. 다음은. 야, 우리 한 바퀴 더 돌자. 5대5, 5대5, 5대5. 한 바퀴 더 돌자, 한 바퀴 더. 한 바퀴 더 돌자. 5대5? 이건 어때? 한 바퀴 더? 가죠. 오. 오. 희관이. 진짜로요? 잠깐만. 그냥 다 접어놓으면 그냥 지금 회식하자. 오케이, 그러면 본사 2명. 오. 본사 2명, PD 2명, 우리 2명. 아, 좋다, 좋다. 우리 손이 왜 오늘 셀 것 같다. 아,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같아. 화장실 같아. 근데 6대4 괜찮아요. 6대4, 6대4, 6대4. 너 어디 가? 화장실 좀. 야, 잡아, 이 새끼 갈려고. 야, 얘 가. 야, 얘 100% 가. 야, 얘 몰라, 얘를? 야, 얘 100% 가. 나 얼굴 봤어, 지금. 이 새끼야. 아우! 야, 이거 네 전화 맞지? 네, 이 전화 맞지? 야, 이거 지금 황고조 쪽에서 약간 딜을 또 걸어보셨는데, 잔을 500으로 더 큰 걸로 바꿔주셨어요. 홀! 받어! 내가 오늘 영업을 안 할게요, 그냥. 나 지금 알고 있어. 야, 좋다. 와, 이거 죽인다. 오. 막 개량하고 그런. 태균이 보여줘, 보여줘. 아니 이걸 뭐 굳이 보여줘야 되나? 아휴. 커피잔이다, 커피잔. 딱, 어? 진짜 커피잔. 와. 오. 앵그리보드. 그래요? 야. 야. 그러니까 옆에선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공부하기 방도 yapıyor.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괜히 투수가 아니시구나. 지지 않는다. 안주 하나 드릴게요. 시관님 보여 줘, 보여 줘. 시관님יר vi9» 보여줘. było envisioned 앵그리 보드, 앵그리 보드. 소 너미냐? 계속 너도 안댔달하고 있어. 오 들어가기 시작했어. 아 간다 간다. 그렇지. 더 열어. 페리칸 열어. 좋아 좋아. 페리칸이 뭐니? 한 모금 열어. 턱 열어. 50ml씩 딱 딱. 오 좋아. 와. 남았어 남았어. 흘리면 안 돼. 흘리면 안 돼. 한 방울도 아껴야 돼. 이제 4번만 하면 돼. 수제 맥주야. 새간의 맥주 남기지 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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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2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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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의 남자다. 한 장 더 하죠?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김치우동을 새로 출시하신다고 하거든요. 요거를 그냥 입가심으로. 해장 해장 해장. 제가 김치우동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혹시 운동부가 이름을 정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김치가. 와. 김치가 약간 신김치로 한 것 같아. 근데 이거 먹으면 술이 더 들어갈 것 같아. 해장이다. 약간 칼칼하니 맛있어. 약간 김치 국물 맛인가? 김치 국물 맛인가? 약간 속이 따뜻해지면서 해장이 되는데. 속이 풀려. 김치를 좀 먹어봐야 돼. 우동을 먹어야지. 이거 출시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진짜 맛있어요. 김치우동 이름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기대되는데 EBS 무슨 말 한다고 그러지? 그거 어때요? 배우 있잖아요. 김우빈. 김치우동 빈속을 채워준다. 김우빈. 김우빈. 이거 술 먹어서 빈속을 약간 해장해준다. 김우빈. 괜찮죠? 오늘은 김우빈 씨를. 나 오늘 개고생했는데. 서운해. 왔다 왔다. 오케이. 파도 한번 타자. 그럼 파도 타겠다. 이거 가자. 이거 가야지 이제 우리 맥주. 가야죠 가야죠. 아 얘 진짜 대단하다 진짜. 고고고. 저희 그럼 건배사가 있는데. 청바지 이런 거 아니죠? 청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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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이 맥주입니까? 생활이 하면 맥주다. 와. 오케이. 이쪽부터 시작합시다. 이제 천천히 하겠습니다. 재활이! 맥주! 고고! 야 내려 내려. 대박 대박! 다이시이야? sky는 다른데? 파파라치키요? 파이팅! 아니 저거 다 흘려x2 난 생얼맥주로 4행시를 하면 안 돼? 어? 생얼맥주 4행시? 생얼맥주는 공약도 없어 야 너 잘하 지금! 앉아 너 뭐야x2 앉아 생얼맥주 저는 수혜슬야 지금 침침침침 이거 뭐하는거야? 지금 여기서 들어가나봐 1,2,2 멋있어 역시 불그레이지 미야! 와 누름의 미야 모델 안해지기만 와 와 진짜 옛날에 틀어졌으면 장군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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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가는거야! 생얼맥주는 가자! 생얼맥주 4행시 오! 생! 생활의 활! 활력소는 맥! 맥주죠 주 주로 생얼맥주에서 먹지 않나요? 오! 와! 생얼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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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간락자 생일맥주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하하하하 하하하하 글로벌 시청자에게 생활맥주 한번 말씀해주시고 계세요? 누가요? 하하하하하하 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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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영어 할 줄 아냐? 코리아 넘버원 맥주 생활맥주 맥주요? 넘버원 맥주 아, 안녕하세요. 생활비로 온시 데스. 한국 이치방 비어. 아이스테루? 글로벌. 봉쥬. 두부두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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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뭐야? 차렷! 오, 경혜. 너 얘 앞으로 술 먹이지 마. 대기 너 먹으려고 혼자 먹어. 이번 편을 보시고 댓글에 생활맥주 4행시를 남겨주신 분들께 100분을 여러분께 2만원의 상품권을 드리고요. 1등 하신 분께는 30만원 상당의 쿠폰을 드릴테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세요.